빨리 먹어요 유지영입니다 이제 웃는거야 유지영 하지 말라 전화 제 가슴이에요 흠 너무 급하네 안녕 난 피코리카 나는 임 떨어뜨려 천천히 먹어. 넌 뭐야? 우리 오늘 다 컨셉이 있어. 난 프린센스. 뭐라고? 프린센스. 아 프린센스라고. 아 프린세스. 프린세스. 잘못 들었어. 나 엔짤기. 내가 그걸 만들었어. 내가 그걸 봐주면서. 근데 희진 언니는 제가 언니는 절대 안 낼 거라고. 자기는 정신이 없다고. 맞아 맞아. 완전 나 그런 거 진짜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예쁘게 나온 거 같아요. 진짜? 3명이서 이거 얼굴 벽지. 아니 근데 그 맨 2칸이었잖아. 어떻게 찍어놓아요 그거? 아 그 최리가 맨 밑에. 그리고 2층이 올려야 해. 그 다음 저가 3층이었거든요. 그게 웃긴 글이 있어요. 그 사진이 아까. 최리랑 같은 방향이잖아. 그쵸. 제가 최리를 감쌌죠. 감싸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2층 1층 3층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여기 제 머리로 머리띠에 있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고마워요. 오늘 1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봐요. 하루 종일 셀카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근데 셀카가 이거야. 나 이거.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 같아요. 좋아요. 제가 뭐가 좋아요? 집중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앞에 너무 큰 카네이션이 있어가지고. 아 예. 여러분 저희 오늘 해야 될 거를 많아요. 아 그래요. 여진씨 설명해주세요. 오늘 뭐 해야 돼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 핀팅 가위. 정상 가위. 그냥 가위. 그 다음에 이거 대. 대. 철사. 이렇게 해줘야죠. 철사. 유토 많이 봤어. 많이 봤어. 가위. 가위. 가위 좋아요. 테이프. 테이프. 근데 나 잠깐만. 나는 모르는데. 다섯 장을. 그러니까 이거를. 오케이. 어. 안. 맞아요. 안 와? 맞아. Y.A.R. 그래서요. 작품 그거 보여드려도 돼요? 오. 야. 저. 오. 진짜요. 이게 딱 마침 테레린 여기. 제가. 아. 감사합니다. 고맙데. 제 옷이 탄대만. 이렇게. 자. 오. 여러분. 제 옷이. 신났어. 신났어. 네. 아까 이따서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되게 귀엽다. 쇼. 짜잔. 캡처 시간.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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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다닐 짓고 볼 땐. 아니야. 아니야. 토끼와 고복이. 하지만 넌 토끼잖아. 그렇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해. 나 잘못 적었어. 그래. 나도 그렇지 않았어. 네 바보 현진이처럼 뭐라? 나 미쳤는데 나처럼 이상한 방법이네 너 내 기능을 이렇게 이쯤에서 현진님 안무실수 해명 바랍니다 무슨 안무실수요? 컬러 색깔 안무실수? 모니터링 안 하셨나봐요 모니터링 안 하셨나봐요 했어요 저는 안무실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등버다리옥 나으실대 아이고 애교죠 안무실수가 아니라 애교에요 애교라고요? 네 이렇게 했지 얘들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가위로 댓글도 읽을게요 한진아 천재야 고마워요 제가 천재 소리 되게 중요한데 아 네 저 오늘 애교쟁이 되려고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처음에서부터 애교 장착하고 왔어요 그래서 메인언니한테 저 오늘 애교 장인 될거에요 이랬는데 메인언니 어 100원 줄게 이러면서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 안참피해 난 요즘 망한거 같기도 하다 언니 진짜 망했을 때까지 망한게 아니야 뭔 소리야 진짜 망했을 때까지 망한게 아니야 뭔 소리야 미술은 망할 수가 없어 그래 뭔지 알아? 왜? 예술이니까 어 그래 좋은 말이네 미술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언니 사실 좀 창피했지만 약간 말하거나 안 창피해 생각보다 재밌어 자 철사를 잘 먹고 잤대요 철사를 잘 먹고 잤대요 뭐? 뭐가 다른거에요?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건데 뭐가 다른건데 뭐가 다른건데 맞는데 똑같은데 너무 웃겨 이거를 이렇게 하는건가 그쵸 맞죠 맞아요 빗자루라뇨 빗자루라뇨 여러분 세차장이에요 청소하면 되겠죠 근데 너 왜 그렇게 잘랐어? 끝을 어? 나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었는데 망한거 같아 약간 그거 같은데 그 풍산 부침주는거 재기만들이야 아 재기 맞아요 재기 재기 저 진짜 재기 차가위 아 하하 하하 재연 예술은 과학입니다 아 아 미친 예술이 과학이야 침대도 안 돼 툭 스테리 갑자기 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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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네 뭔데? 난 헤어승 같잖아 그 섬세한 생기 저희의 머리를 만져주실 때부터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좋아볼 수도 있다고 근데 나 저 땅에는 남편을 안 훔칠 거야 왜? 그건 뭐가 다른데? 얼마나 매력적이야? 너 너무 재기차기잖아 언니 원래 쌈이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그럼요 언니 그림 달아야 되니까 감사해요 뭐 필요해요? 나 한 입만 목이 너무 마르다 갑자기 여기 맛있게 최근에 현진이랑 연습실에서 축구공 차기는 했었어요 그전에? 어쨌든 간에 축구공 차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뭐지? 허벅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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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건데 저 최대 세 개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서 계속 읽은 보람이 있네요 아 빨리 축구공 차기 설명해 주세요 김혜진 씨 축구공? 응 그거는 나 비장인 무기라서 지금 말 안 할 건데 몇 개 차갔어 몇 개까지 안 떨어져 여섯 개 여섯 개 어? 그렇게 밖에 못했다고? 응 언니는 삼십 개인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이제 다음 컴백 때 이거 들고 꽃가루 그거 한대 아 좋아요 아 좋다 저는 이거 하나만 더 만들면 끝이에요 빨리 빨리죠 그럼 카드까지 만들면 되겠다 우리 것까지 다 만들어주면 되겠다 저는 저는 네 만들어주기 싫어 아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만들겠다 엄마 보고 싶쇼 싶쇼 어머니가 진짜 샤워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짜 샤워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짜 샤워 갖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가족 말투에요 끝에 샤워 붙여요 끝에 샤워 붙여요 보고 싶쇼 고아 샤워 샤워 현진 축구 잘하니? 저 완전 잘하죠 저 완전 잘하죠 자신감 저 장난 아니에요 잘 없다 잘 없다 힘내세요 라라의 스타일이 저 정말 새벽에 만졌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잠이 좀 오셨거든요 어? 하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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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크다 게골 이거 말한다 뭐지겠지? 하트야 우리 파닐라님이 사랑이다 쭈우 우와 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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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라 그럼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품으실거야 하트다 게골 오 무슨 얘기야 성적발 뭐하는거야 성적발전을 성적 발표 빨갛다고 성적 발표 아! 아니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아요 아니 나 내 손 좀 봐줄래? 왜 그래요? 나? 야 무슨 일이야? 감사해요 저는 너무 너무 깔끔하대요? 잠깐만 아니 얘 봐요 대박이다 오빠 근데 진짜 제가 땀이 없거든요 진짜 건조한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지금 얘만 빨개졌어 나 인주 찍은 줄 알았다 야 나 인주 찍은 줄 아니 봐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면 그렇겠어 다들 금발 안 해? 나도 열심히 그러니까 손 끝으로 섬세하게 만드시면 되죠 이거 약간 바람길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겟 귀신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얘들아 분발하자 완성했어? 그럼 뭐해? 못생겼어 못생겼대요 뭐 어땠어? 뭐 어때? 요새 음미탈 왜 자꾸 왜 이렇게 많이 났지? 너 그때 장난친 거지 뭐? 우리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왜요? 귀여운 거 같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귀신 얘기 진짜 있느냐 네가 막 귀신 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가 막 내 귀에 있었다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네 귀신이 있고 자꾸 귀신 얘기하면 귀신 온대요 그니까 그만하자 무섭다 그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무선 얘기하나 그래 그만해 그만해 너무 많이 했어 우리 나중에 나중에 하하하하 왜냐면은 오비 분들도 아직도 귀신 얘기 이렇게 이렇게 진짜 진짜 왜냐면은 오비 분들도 새로운 거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좋아 그럼 세제 마무리 하자 뭐야 뭐요? 카네이션 마무리 하자 잠깐만 아니 나 지금 네? 근데 그거 잘했다 그물을 따르면 잘했다 귀엽지? 그물을 따르면 귀여운데 이러면서 이제 발전이 나가는 거 저 이거 하나만 만들면 끝인데 현진이 쿨하죠 현진 언니 알겠어 이렇게 오늘 코치랑 되게 잘 어울린다 현진이가 잘 어울린대요 네 공주님 같아요 역시 오비시아 근데 이거 너무 힘이 없다 그렇지? 이걸 좀 자르면 되지 않을까 어? 잘라도 돼요? 플라스틱이라 안 잘릴걸요? 죄송하지만 김혜영은 못하는 거 없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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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잘리는데요? 누가 코치인지 모르겠어요 현진 언니 댓글 눌렀다가 신고하겠습니까? 이거 뭐가 코치인지 구분이 안 가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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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파이팅이 좋은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래서 이렇게 카레인지 만드니까 너무 좋네 오늘 하기로 했었던 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현린이 얘기 어때? 요 이게 세 가지를 통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는 정말 기괴하다 기괴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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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하나 색깔 왜 이렇게 달라? 그런가? 제기차기가 다른데 제기 색깔이 다른데 아니 제기 색깔이 다른데 아니에요 아 사실 저는 카레이션이 아니고 저를 위한 악세사리였어요 뭐야 이거 아무튼 전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 뭘 시작해요? 엄마, 아빠 아 갑자기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바로 엄마, 아빠 이 지점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희씨 네 저희 2달의 주녀 카레이션 만들기 정말 열심히 잘 해봤고요 엄마 아직 엄청 좀 해야지 엄마 사랑해 아빠도 알러뷰다 진짜 아니 희진이가 약간 표현이 없는 거 같아. 아니야, 틀린다고 그래. 속마음은 되게 큰데, 겉으로 표현하는 게 좀 작아. 뭔가? 마음에 있는 것보다. 약간 낙폭포라고 하는 거 좀. 그래서 저 그래도 나름 저희 집에서는 표현이 많은 편이에요. 막내거든요. 그렇죠. 치킨 먹고 싶을 때 가서 아빠한테 아빠 치킨 먹자. 아빠 치킨 먹자. 아빠 치킨 먹자. 아빠 치킨 먹자. 저 걸프론트. 내가 좋아하는 쿨 1분 1초. 내 생각은 좀 그 노력하듯. 내 생각은 좀 그 노력하듯. 나 왜 이렇게 소중하게 불러? 현재는요? 저는요. 저는 그거 YY by Y 그 노래 좋더라고요. 너 브이로그 만들 때 그거. 아, 랑데뷰? 어어. 랑데뷰 노래에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순간 다른 사람 노래인 줄 알았어요 저희도 진짜 이것도 좋잖아 오늘의 느낌 우리 저녁 안 먹었어 나는 고구마랑 바나나랑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요새 건강 챙기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죠 나는 뭐 먹었지? 나도 분고치 한 것 같아 너 아까 찰서 그거 먹었잖아 맞아 오는 길에 초코파이 먹었잖아 너무 막히는 거예요 초코 3.14 3.14? 그거 명 말하면 안 돼 초코 3.14 3.14 넘은 줄 알아? 수학 안 했구나 아니 수학 파이 진짜 보고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다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울 보면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마음으로 하는 거랑 뭐예요? 거울 자기 자신 보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하는 거랑 마음속으로 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거울을 보시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진짜 저도 이걸 믿는 편이에요 갑자기 너무 진지하다 야 이거 다 먹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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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진짜 세 감사합니다.